자, 오가방! 자, 오가방! 시원스쿨 베트남어 대표 강사 안나쌤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벌써 베트남 예능 프로그램을 본 지 두 번째 이야기가 됐어요. 첫 번째 이야기 어떠셨나요? 재밌으셨죠? 나는 동화로 배우는 베트남어도 너무 재밌었는데 예능은 더 재밌네! 라고 하실 분들이 많으실 거라는 게 제가 벌써 기대가 되는데요. 왜냐면 내가 그랬거든. 사실 제가 그랬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베트남 예능 저번 시간에 봤던 미온의 가족 이야기 병원도 갔었고 집에도 봤는데요. 우리가 오늘은 또 우리 미오와 아버지 띠앤부엉씨가 어떤 걸 할지 우리가 보러 가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 전에 오늘도 여러분들이 두 가지의 영상을 보실 건데요. 영상 중에 두 부분을 보실 건데요. 그 두 부분에 한 부분씩 우리가 또 주요편 가져갈 수가 있겠죠? 자, 먼저 첫 번째 장면에서는 꺼이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꺼이중이 뭔지는 제가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유추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해석해 드릴게요. 자, 두 번째 장면에서는 비, 팟 또는 지우, 팟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자, 팟 이런 단어가 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팟만 살짝 알려드릴게요. 팟은 벌, 징벌, 벌 받는 거. 그 벌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미, 팟, 지우, 팟 이런 친구도 나옵니다. 벌을 받는다는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조금 여러분들에게 내용을 살짝만 말씀드리자면 오늘의 미오와 미오의 아버지의 이 상황에서는 둘이서 게임을 하고 벌을 주는 그런 장면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 아마 벌을 준다, 벌칙을 받는다 등등의 상황을 많이 보시게 되실 건데요. 그때 이 표현들을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지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서 오늘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보러 갈게요. 네. 다들 얼굴이기 때문에 응!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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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누아 뭐 저희는 하나인인가? 자, 거기서부터 시작해 보자! 봐라! 네. 그럼요. 지금 여러분도 마가 승리하는 데이는? 가발! 1,2,3 아! 요거 승헌해! 아이! 빨리 이끌어! 오! 삼아야구 가야! 네, 여러분들. 오늘 첫 번째 장소는 어딘가요? 바로 호베이 수영장이에요. 미오네 아파트에 있는 수영장에서 아버지와 같이 장난을 치는 재미있게 노는 그런 게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미오와 아버지가 애 개구리처럼 이렇게 자세를 잡고 둘이 달리기처럼 경주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먼저 영상 보고 우리 미오가 무슨 말 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도 잘 들리시죠? 이렇게 했어요. 우리 미오가 아빠 우리 건 액 개구리처럼 할까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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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내가 건 액 놀이를 하는 걸 좋아해. 개구리처럼 노는 걸 좋아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미오와 아버지가 개구리 놀이를 합니다. 자, 근데 개구리 놀이를 하면서 경주를 하는데요. 아빠가 벌칙을 정하네요. 자, 벌칙 정하는 거 볼게요. 미오 당라 미오가 이기면 어떻게 어떻게 미오 돌라 미오가 지면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미오 당라 마세 차이 아빠가 달릴 거야. 멋놈 호나 이 수영장 한 바퀴를 아빠가 돌 거야. 미오 돌라 미오가 지면 미오 공짜이 멋놈 호냐 미오가 지면 미오도 역시나 수영장 한 바퀴를 달리렴 돌렴 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문장 조금 길지만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자, 한번 영상에서 아버지가 말하는 거 들어보도록 할게요. 혹시 여러분들 입 밖으로 나는 쉐도잉 연습하면서 꺼내면서 얘기할 거야. 소리내서 따라 하시면 너무 좋습니다. 들어볼게요. 미오 당라 마세 차이 목놈 호냐. 미오 도라 미오 공짜이 목놈 호냐. 여러분들 들리셨나요? 미오 당라 어쩌고 저쩌고 미오 도라 이러면서 얘기하시는 거죠.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누가 졌는지 누가 이겼는지 볼까요? 지금 당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볼게요. 자, 우리 아빠가 아이 당 누가 이겼어? 하니까 미오가 이렇게 손을 드네요. 그래서 우리의 아빠가 액모 아빠 개구리가요. 덕흔 진행을 합니다. 실행을 합니다. 흰팟 흰팟 직역하면 형벌이에요. 하지만 그런 무서운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벌칙 정도로 여러분들이 해석해주세요. 자, 그래서 아이 당 누가 이겼어? 그러니까 미오가 손을 드니 아빠가 몰 하이바 하고 달리기를 하시는 상황인 거죠. 자, 이러면서 아빠가 달리는데요. 미오가 얘기를 합니다. 들리셨어요, 여러분들? 끄이징 롯은 호냐 라고 우리 착한 미오는 아빠한테 아빠 수영장에 빠지지 않게 조심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롯이 빠지다고요. 숭흥은 내려가다 적어서 이렇게 떨어지면서 내려가는 거예요. 호 어디에요? 수영장이에요. 아빠 롯 숭호 하지 않게 수영장에 빠지는 것을 끄이뚱 하세요. 조심하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바비로이 아빠도 알겠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오늘의 주요 표현 끄이뚱 롯 숭호냐 가져갈게요. 끄이뚱 여러분 끄이가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시나요? 끄이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쌤 보다라는 의미와 같은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아빠 유심히 보세요. 잘 보세요 라는 표현입니다. 자, 아빠 유심히 보세요. 수영장에 떨어지지 않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한번 우리 일상생활에서 끄이뚱 이런 단어 써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바로 저랑 같이 읽어볼까요? 냄비 뜨거우니까 조심해. 한 번 더 따라해 볼게요. 뜨거운 냄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또 우리 누군가에게 뭐뭐 할지 조심해 라고 누군가에게 충고 한번 해볼게요. 어떤 상대방이 얘기를 하네요. 여러분들 읽어볼까요? 나 요즘 잠을 잃어버렸다. 잠을 잘 못 잔다. 불면증이야 라고 얘기해 볼게요. 야오나이 엠하이비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야오나이 엠하이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 먼저 읽어볼까요? 꺼이 쥔 까태고 자, 여러분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저 따라서 읽어주세요. 자, 꺼이 쥔 까태고 여러분들 우리 지난 시간에 혹시 감이란 단어 했었는데 기억하시나요? 우리 미호의 남동생 엠자이를 귀를 막 검사했었잖아요. 감했었잖아요. 진찰하다는 표현이죠. 그래서 너 감하러 감 받으러 한번 가봐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읽어볼게요. 너 진찰 받으러 가봐봐.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주의하세요. 여러분들 베트남어 공부하실 때 여러분들 성조나 문법 조심하게 틀리지 않는지 조심하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 미호도 거이중라츠워헌야 아빠 수영장 떨어지기지 않게 조심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주의표현 거이중 가져가시면서 이렇게 끝나잖아요. 두 번째 상황도 있겠죠. 우리 두 번째 상황에선 또 미호와 디엔부엉 아버지가 무엇을 하는지 지금부터 자막과 함께 보러 가보도록 할게요. 로 mob이에요. pers specific 대표 뷰lo 뼈 뼈 잘 모르겠 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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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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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들 두 번째 상황 어떠셨나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저의 최애 장면인데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그리고 공감도 너무 많이 드실 것 같아요 우리 베트남어 발음 이렇게 어렵답니다 우리 미호도 어려워하네요 자 우리 지금 라우마라는 어떤 향풀, 풀이 있어요 여러분들 풀의 한 종류인데요 이거를 이제 먹을 거예요 근데 사실 이 풀 되게 쓰고 맛없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또 오늘도 미호와 게임을 합니다 어떤 게임이냐면 발음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아마 이 풀을 먹어야 되는 그런 게 되겠죠 자 여러분들 아빠가 베트남어를 수업을 하고 계세요 우리 한번 배워볼까요? 아빠한테 자 일단 이거 해석 먼저 할게요 건 너가 여기서 아버지가 자녀한테 호칭을 부르는 거니까 당연히 건은 당신 너가 되겠죠 너, 오원, 여러분 오원은 말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원은 딱 머리카락을 말다는 파마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기억해 주세요 자 오원 마세요, 굴리세요 무엇을? 가이리, 여러분 가이리, 혀라는 의미죠 그래서 혀를 위로 굴리세요, 혀를 위로 말아 올리세요 라고 하는데요 우리 한국어에도 혀를 이렇게 말아 올리는 발음이 없다 보니까 이 르르, 르르, 이 발음 되게 어려워 하시는 분들 많아요 따라해 주세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오원 가이리, 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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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 하세요 저 따라서 르르, 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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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 미호도 힘들어 하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같이 연습해 볼게요 자 그럼 아빠의 베트남어 수업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또 이 발음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우리 미호도 르르이게 안 돼서 윽윽윽 이렇게 하는데요 아빠가 오워르, 오워르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좀 빨리 말하긴 했는데요 여러분들도 르, 르 한번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미호가 라우가 안 돼서 가우, 자꾸 가우라고 쥐발음을 하는데요. 미호는 우리 미, 팟, 벌을 받아야겠죠. 벌을 받을까봐 무서워서 미호가 이렇게 연습을 합니다. 자막 한번 볼게요. 서, 무서워요. 미, 팟, 벌 받는게요. 낸 글에서 참, 찌, 노, 을, 덤, 연습을 열심히 한다. 여러분들은 제가, 카운 미, 팟, 제가 벌을 드리진 않을 거지만 참, 찌, 노, 을, 덤 하셔야겠죠. 자, 우리 한번 미호처럼 같이 라우 해볼게요, 여러분들. 자, 영상 먼저 이 자막 어떻게 나오는지 보시고 또 볼게요. 여러분, 안 됐죠? 꼴렌 미오, 꼴렌 꼰 했지만 우리 미호는 아직 아기기 때문에 혀에 힘이 안 들어가서 라우가 안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꼴렌, 깡만! 여러분들도 열심히 하셔야겠죠. 자, 결국 우리의 미호는 라우가 안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아이에게 발음을 고쳐주려면 인내심이 필요하죠. 꼴나도 여러분들의 발음을 위해서 인내심을 열심히 기를 건데요. 자, 찐 가져갈게요, 여러분들. 찐, 수정하다, 고치다 라는 표현입니다. 자, 자식을 위해서 발음을 고쳐주려면 근 필요해요. 그엔 연 가져가겠습니다. 자, 그엔 연, 사실 이 프로그램에서 이 단어 되게 많이 봤었어요. 그엔 연은 인내하다, 인내심을 기르다, 인내심을 하다 이런 표현인데요. 당연히 부모로서 꼭 있어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엔 연, 인내심을 기르다, 인내심을 인내하다 라는 동사입니다. 자, 그래서 아빠, 인내심이 필요해요. 아이의 발음을 고쳐주기 위해서는요. 라는 자막이 뜨는데요. 아버지의 인내심이 있는 표정을 한번 보면서 이 부분, 여러분들 읽어보시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아버지는 인내심이 없어요. 도어, 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자, 그래서 이거 필요해요, 인내심 필요해요.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미호 너무 착하지 않나요? 가만히 벌을 받는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거 가져갈게요, 여러분들. 이거 발음 좀 어려워요. 오늘 발음 연습 많이 하시네요, 여러분들. 라우도 그렇고. 자, 왕왕은 직역하면 착하다 라는 표현인데 사실 이건 그냥 착한 게 아니라 어른이나 아버지, 선생님 등의 말씀을 어른 말씀을 잘 듣는 아이 그런 사람들에게 왕왕 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착하다. 그래서 아마 온순한, 착한 등등의 의미로 해석해 주시고요. 여기서는 지우, 화, 착하게도 벌을 받는다. 벌칙을 받는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 벌칙 받는 미호 한 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미, 지, 구이, 와. 무슨 맛이길래 이렇게 깨 이상한 거야? 라고 하는 미호의 지우, 화,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미, 바, 지우, 화, 무언가의 벌을 받는 상황들, 벌칙을 받는 상황들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뭐 그러실 일이 없어야겠지만 어떤 잘못으로 처벌받는다고 하고 얘기해 볼게요. 자, 이 사람은 차선을 위반했대요. 당신은 지, 위, 바, 당신 위반할 거예요. 당신 처벌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로이 잘못을 했거든요. 리, 사이, 란, 르. 길을 사이, 틀리게 갔다. 길을 잘못 갔다. 라는 표현이죠. 자, 차선 위반이기 때문에 당신은 벌을 받는다. 읽어볼게요. 지, 위, 바, 비, 로이, 리, 사이란, 르. 자, 저랑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다시. 지, 위, 바, 비, 로이, 리, 사이란, 르.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상황이 없으셔야겠지만 여러분들, 처벌받는다. 비, 바, 또는 지, 유, 바, 한번 가져가 볼게요. 오늘 너 또 지가 그랬기 때문에 벌로 청소당번이 될 거야. 하옵나이, 엠 라이, 띠, 룩, 리, 하옵, 모아. 너 또 계속해서 리, 하옵, 모아 했네. 랜, 바, 지, 유, 바, 그러니 너는 벌을 받아야 돼. 무슨 벌이요? 즉, 년. 당번, 청소당번을. 일주일 동안 바로 읽어볼게요. 여러분, 선생님이 되는 것처럼 읽어볼까요? Hôm nay em lại tiếp tục đi học 무엇? 네인 phải chịu 팍 chực represent 1 거는 nhé. 자, 한번 harasking. Bedeln을. Tag ymanni ei lại tiếp tục đi học muốn, 네인 phải chịu 팍 chực represent 1ного 이상verbs entre 있는ığın. 네인 m logs. 자, 야, 풍아, 앤빌로야 여러분들 문장 짧으니까 저랑 같이 빠르게 읽어볼까요? 자, 동시에 할 거예요. 준비되셨죠? 야, 풍아, 앤빌로야 너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도 친구랑 같이 게임을 한다거나 뭔가 장난을 칠 때, too fun, 또는 be fun 또는 뭐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그럴 일 없으셔야겠지만 벌칙을 받으실 때, 그럴 때 이런 거 나오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아무래도 예능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이렇게 게임을 하거나 장난을 쳐서 벌칙으로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상 보시면서 아마, 지우, 팟, 비, 팟 많이 보시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우리는 얘네들 가지고 자막 없이 여러분들이 보셔야겠죠 어, 그러면 방금 글로 읽었던 이 비, 팟, 과, 지우, 팟이 또 막상 여러분들 자막 없이 들으시면 새롭게 들리실 거예요 또는 자막 이렇게 그냥 뜨면 미우다로 뜨게 되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얘가 막 잘 안 보이기도 해요 막 순간처럼 스쳐가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공부한 거 얼른 다 가져가야지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꼭 주의하셔서 집중하셔서 봐주시고 그냥 인내심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잘 봐주시고요 자막 없이 보신 후에 저랑 같이 스피킹 연습도 할 거니까 여러분들 기다려주셨다가 저랑 또 스피킹해서 다시 뵙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 미우가 수영장에서 아버지와 게임을 하는 것 또 우리 라우마, 라우마랑 가지고 라우마를 가지고 장난을 치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들 자막 없이 다시 한 번 더 공부하셨던 거 복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쉐도잉 하시면서 꼭 여러분들 따라해 주셔도 너무 좋아요 영상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 저의외수있는, 진심을 좋아해요 아까 일어낸 것 같아 저의외수있는, 진심을 좋아해요 네 자, 나 이상해요 넌 회수있는, 진심을 좋아합니다 네 자, 나 이상해요 자 자, 나 이상해요 자, 나 이상해요 자, 나 이상해요 너는 왜 이렇게 돼? 자, 나 이상해요 1, 2, 3 2, 3, 4, 4, 5, 6, 7, 8, 9, 9, 9, 10, 10, 11, 12, 13, 13, 13, 14, 14, 14, 15, 15, 16, 17, 18. 감사합니다. 마사지 말 또 대답하길 할래 엶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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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España 네, 여러분들 자막 없이 영상 보시니 어떠셨나요? 잘 들리시죠? 이렇게 여러분들 꼬한 나랑 공부를 하면 여러분들이 쑥쑥쑥 실력이 올라간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듣기 실력과 독해 실력, 해석까지 길렀으니 이번엔 스피킹, 여러분들 입으로 인풋이 있었으면 아웃풋도 있어야 되죠? 여러분들 한번 꺼내볼게요. 자, 지금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들 이 화면 속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들어가셨다고 생각해 주시고요. 아버지의 질문에, 모의 질문에 여러분들이 꺼내라면 어떤 대답을 할지 들리셔도 괜찮아요, 모르셔도 괜찮고 느리셔도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한번 우리 스피킹 말로 꺼내서 너이 여러분들이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부터 볼게요. 자, 아빠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미호가 라고 미호는 경주, 달리기를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한 거죠.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당, 여러분들이 이겼으면 제가 뭐하길 원하나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아버지가 묻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들 제가 뭐하길 원하나요? 대답해 주세요. 틀리셔도 괜찮습니다. 만들어 볼게요. 좋아요. 뭔가 좋은 벌칙 아이디어가 있으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똑같이 여기서 수영장 한 바퀴 돌아라 라는 표현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건 모언바 자이먼 염허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미호는 그냥 자이루어, 달리기어 이렇게 짧게 얘기했지만 우리는 어른이잖아요. 우리 길게 얘기해볼게요. 건 모언바 자이먼 염허 너무 좋습니다. 저는 아빠가 한 바퀴 수영장 돌았으면 좋겠어요. 라는 표현이겠죠. 두 번째 상황에도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이 답변 꼭 해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네, 여러분들 미호가 얘기하는 거 해석 가능하시면 미호가 뭐랑 저 안 먹고 싶어요. 미호가 뭐랑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아빠가 얘기하는 거죠. 자, 지금부터 지금부터 놀이를 할 거야. 네오마 만약에 미호, 깨우 너가 말한다면 너가 부른다. 사이 틀리게 말한다면 무엇을요? 드 라오마 네, 미호세 안 먹고 여러분, 여기서 깜우는 줄기입니다. 이 라오마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너가 라오마를 틀리게 말하면 너 못 가우 한 줄기 먹을 거야 라고 하는 미호는 미호가 뭐랑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조금 더 길게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따라해 보겠습니다. 미호가 뭐랑 라오마로 로이 한 번 더 읽어 볼게요. 미호가 뭐랑 라오마로 좋아요, 여러분들. 나는 절대로 라오마를 먹고 싶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미호처럼 이렇게 얘기하셔도 좋고요. 저처럼 라고 얘기하셔도 좋고요. 또 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어떤 거든지 미호, 컴온 룩, 저 먹을 수 없어요. 미호, 컴온 데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뭐든지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라오마를 먹고 있는 상황까지 여러분들이 꼭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떤 말을 할까 한 문장 아니셔도 돼요. 두 문장, 세 문장 여러 가지로 만들어 보시면서 내가 직접 베트남어 내 속에 있는 걸 다 꺼내봐야지 라는 마음으로 이 친구 꼭 만들어주시고요. 자, 그럼 우리는 또 세 번째 강의에서 미혼의 가족들을 만나야겠죠. 여러분도 이번 강의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할게요. 다음 미에르 각만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할게요.